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20강 동안 여러분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왜 중국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중국의 비즈니스 시장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한 기업이 정말 좋은 서비스로 성장을 해서 다른 큰 기업의 인수합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성공한 서비스의 창업가는 다시 나와서 창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중국의 큰 기업들도 보시면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작은 열면 남짓의 멤버들로 시작한 기업이 불과 10년 15년 이제는 그 기간도 줄어들어서 2, 3년 안에 10억 달러 가치 기업들이 중국에서 정말 매년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중국의 백만장자들 혹은 기업 창업가들을 보셨을 때 그 나이도 30대 혹은 40대로 비교적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비즈니스를 하실 때 중국의 이런 젊은 문화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상호간의 호칭도 영어 이름을 부르기도 하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신입사원과 대표 간에 정말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하면서 무척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보고서 이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정말 비즈니스 문화를 정말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중국에서는 말하자면은 이제 후발수자로서 더 큰 도약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아직 낙후되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뭐 카드가 잘 통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 페이로 넘어가서 그 2014년부터 이미 모바일 페이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었거든요. 가령 이제 거지가 구걸을 할 때에도 QR코드로 돈 달라고 하고 이제 산속에서 물을 살 때에도 거기까지도 QR코드로 다 물을 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국 전역적으로 이런 모바일 페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보시면 중국의 가정에 그 데스크탑 컴퓨터가 거의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가정들은 다 이제 전화기를 쓰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산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중국의 이제 굉장히 많은 핸드폰 단말기 업체들이 저렴한 이제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이런 스마트폰 사용자 수를 굉장히 단시간에 이제 확보한 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이제 독자적인 모바일 문화를 구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데스크탑이나 이제 노트북에 익숙한 저희는 그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탭을 열어서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익숙하다면 중국에서는 앱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실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위채시라는 이제 강력한 그 채팅 앱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은 문화권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에도 굉장히 중국인을 닮았다고 이제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다던가 혹은 한자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어를 배울 때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아 중국어가 성조가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중국에 오셔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외국인 분들은 그 한자를 보고서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아예 한자를 포기하고 그 뭐라 해야 될까 병음만 외우시면서 정말 눈물겹게 중국어 배우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우리는 단어가 그래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한자를 어릴 때부터 봤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크게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0강을 진행하면서 먼저 이제 중국의 그 지도를 보면서 아 어느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중국의 스타트업 업계의 큰 흐름 뭐 어느 시기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나왔고 중국의 트렌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취업이나 고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중국에서 네트워킹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론칭하실 때 도대체 어떤 마케팅 툴을 써야 하고 어떤 뭐 비즈니스 툴을 사용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론칭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문화적인 차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이제 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보다 여러분이 중국에 가셨을 때 이제 보다 관찰을 하시면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그 QR코드가 굉장히 많이 박혀있는 거구나 중국에는 이렇게 자전거가 왜 이렇게 거리에 많이 있지 이건 중국에 공유 자전거가 많아서 그렇구나 중국은 왜 그 춘절에 일주일이나 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관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강 동안 재미있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